선거공정성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선거관립위원회가 어떤 판단을 내리는가 이런 부분에 굉장히 궁금하실 겁니다. 그런데 엊그제에 kbs뉴스를 보게 되면 여전히 선거관립위원회가 국민의 여망이나 국민의 뜻과 달리 계속해서 인쇄 날인 그러니까 이미지 파일을 사용해 가지고 투표지를 계속 만들 그런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모양 입니다. 그만큼 선거관립위원회 관계자들에게 는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날인하는 것이 거의 선거관립위원회 입장에서는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 이렇게 아마 본인들이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그런 문제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특히 이제 방송이 나가고 난 다음에 이 댓글을 쭉 읽어보게 되면 대통령이 이렇게 중대한 시점에 또 중차 대한 주제에 대해서 그냥 침묵하는 것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불평이나 불만 때로는 조금 더 진행해서 분노를 느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다 이런 문제도 있고 또 아마 공병호 tv에서 방영됐던 수성구 을 주호영 씨의 그런 2016년 총선 결과에 대한 분석에 대해서 주호영 씨가 정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 뭘 정정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문제도 제가 입장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두루 모아서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주제는 좀 가볍게 시작하는 의미에서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 모든 것은 흐른다라는 그런 표현이지 않습니까 이제 강연을 참 많이 하러 다닐 때 70년대 80년대 중화공업을 육성할 때 한국의 중후장대형 기계산업 이라든지 반도체 산업이라든지 이런 공장을 방문해보게 되면 조경도 상당히 잘 되어 있고 그 당시로서는 아주 최신 작품으로 지은 관사라든지 이런 부분들 기숙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만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는 가장 그렇게 최고의 어떤 그런 품질로 이렇게 지었지만 세월이 벌써 한 30년 40년 이렇게 흐르고 나면 한때의 가장 멋진 건물이나 이런 부분들도 퇴락을 하게 되죠. 다 변하는 겁니다. 그때 참 여러분들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모든 것은 변하고 쓰러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제 제 자신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이제 세상을 보는 것이 젊은 날처럼 이렇게 질주하듯이 그렇게 뛰어가는 것이 아니고 조금은 이렇게 주변을 둘러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기니까 정말 모든 것은 흐르고 모든 것은 변한다 제가 오늘 특히 이 주제를 먼저 다루게 된 것은 중앙일보를 보니까 하단 에 인생처럼 연극도 한 순간 이다 이런 연극 배우분이 인터뷰를 했더구먼 요. 그런데 그 연극 배우를 하시는 분 이 40년 정도 이렇게 연극에 종사 했기 때문에 제가 한 한 분야에 30년 40년 정도를 종사하신 분들은 어마어마한 내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연극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자신 생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 한 번 인터뷰 를 쭉 이렇게 읽었습니다. 이분이 아마 김아라 씨인데 연극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제목이 참 멋있죠. 인생처럼 연극도 한 순간이고 여러분 이게 지금 실방송이지 않습니까 녹화가 된 것을 볼 수 있지만 이 실방송은 그냥 흘러가는 거지 않습니까 스트림 서비스라는 것이 그냥 흘러가는 거지 않습니까 매일 흘러가는 것을 이렇게 찍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하고 오늘은 완전히 다른 거고 또 방송 시작할 때하고 중간하고 끝은 완전히 다른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인생처럼 연극도 한 순간인데 이분이 연극을 사랑하는 이유를 여러분들 아주 저는 눈여겨봤습니다. 연극의 매력이 뭔가 인생처럼 유한하다는 것이고 배우인 김아라가 죽으면 김아라의 연극을 볼 수 없는데 이게 연극의 매력이다. 내 연극을 녹화한 영상을 5분 이상 본 적이 없다. 아무리 짧은 영상이라도 그 순간 그 공간의 열기를 온전히 담아낼 수가 없다. 누군가 실수를 해도 그 부분을 편집하거나 오려낼 수 없고 그저 흘러간다는 점이 연극의 매력 이다. 이게 여러분들 연극판에 한 40년 정도 그렇게 머문 김아라 배우의 연극을 바라보는 관점인 거죠. 팍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간순간을 사랑해야 되고 순간순간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 또 순간순간을 온 몸으로 이렇게 온 가슴으로 안으면서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내야 되는 거죠. 이 실방송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매일 하는 방송이지만 계속 흘러가는 겁니다. 흘러가기 때문에 어제하고 오늘이 다 다른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이렇게 실방송 보시는 분들이 30분 40분 이렇게 보시더라도 정말 몰입해서 귀한 그런 정보는 그냥 구하시고 또 그렇게 즐겁게 유쾌하게 그렇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인생처럼 유한한 것이고 한 순간인 거죠 그냥. 그러니까 그냥 흘러가버리고 나면 언제 20대였던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방송을 준비하고 이런 과정을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게 뭐 연극처럼 연출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아주 도움이 되는 또 즐겁고 유쾌한 그런 방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분야에 이렇게 이름때로 한 40년 정도 몰입하신 분들은 뭔가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순간순간을 진정으로 사랑하시고 즐기시고 그리고 전부를 글듯이 그렇게 여러분 생의 순간순간을 사랑하는 그런 나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